오늘 이슈는 조현민, 무혐의, 쿠팡 유료 멤버십 뷔페 음식 재활용, 우버웨어입니다. 물벼락 갑질 논란의 주인공,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, 기억나시죠? 이번에 무혐의로 마무리됐답니다. 아니, 유리컵 던지고 매실음료 뿌리고 그냥 다 했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된 걸까요?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게 컸어요. 단순 폭행은 사실 합의하면 끝이니까요. 하지만 유리컵같이 위험한 걸 던졌기 때문에 합의해도 소용없는 특수 폭행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무혐의 받았다고 합니다.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 쪽으로 던졌고 파편도 안 튀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. 애초에 과잉 수사였다. 앞으로 다른 곳에서 물컵을 한번 잘 던져보겠다. 말이 많은데요. 무혐의 나왔다고 문제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? 쿠팡 로켓 배송 다음날 바로 도착하니까 급하게 생필품 살 때 종종 이용하죠. 원래 로켓 배송 받으려면 19,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돼서 괜히 돈 더 쓰곤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상품이 생겼습니다. 새로 나온 쿠팡의 멤버십 서비스인데요. 월 2,900원에 로켓 배송을 가격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로켓 배송 상품은 30일간 무료 반품도 가능하대요. 요새 이런 쇼핑 서비스에서 유료 멤버십이 인기라는데요. 잘 알아보면 낸 돈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네요. 남은 회! 손도 안 든 튀김! 아까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누가 먹던 음식이잖아요. 원래 법으로는 식당에서 한 번 나온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. 얼마 전 남은 회를 재사용하다가 걸려서 문 닫은 뷔페 사건 이후 식약처에서 위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. 뷔페는 음식이 손님 식탁에 나온 게 아니라 실온에 쌓여있는 걸 각자 퍼가는 구조니까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남은 걸 다 재활용할 수도 없으니까요. 가이드라인에는 뭐는 재사용해도 되고 뭐는 안 되는지 예시까지 다 나와 있고요. 그 밖에도 음식을 어떻게 얼마나 진열할 수 있는지 등 상세한 규정이 생겼어요. 저는 이런 규정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다니까 좀 놀랐어요.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니까 다행이네요. 차 막힐 때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아니 이게 5년 뒤에 진짜로 생긴대요. 우버에서 내놓은 대형 드론 택시인데요. 운전자 없이 하늘을 날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. 이 서비스가 상용화될 곳은 LA, 도쿄, 인도, 대만 중 한 군데가 될 예정이래요. 초기엔 우리가 타는 택시 가격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용자가 늘어나면 택시 요금과 비슷해질 거라고 하네요.